결혼 후 4년 우리는 요즘 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아기를 키우고 회사일도 하면서 넘쳐나는 집안일로 따오기도 한다 미안 장보는걸 깜빡했다 라면 먹을래? 아니 그럼 뭐 시킬까? 배달음식 그만 먹고 싶다 진짜 배달음식이 실린 당신을 위해 우리 화순의 친환경 인증 목장에서 자란 화순 촉박한우 40년 전통의 믿고 먹는 초벌 장어 담백하고 감칠맛의 일품인 맛굴리 당신이 좋아하는 수분 가득 아삭한 밥버리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혜 국가가 인증한 국내 유일 스탑함 초박리농장 흑염소 진액 첨가물이 없는 100% 유기농 블루베리즙 건강함이 살아있는 불미나리즙 추억의 간식 화순이 오란다 자연 그대로의 색과 맛을 담은 기정떡 행복한 젖소의 건강한 우유로 만든 요거트 특유의 레시피로 가을 맛이 강한 수제초 뛰어난 맛과 식감에 새송이버섯까지 조용히 애기 깨잖아 이것도 어디서 놨어 근데? 어? 아니 어제 냉장고 보고 미리 시켜놨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화순팡? 여기서 다 시킨거야? 화순의 대표 농축산물을 한 곳에 화순팡 헉! 이벤트도 하네? 화순팡 맛있겠다구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집에서 간편하게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화순팡 괜찮은거거든? 이거 아니거든 화순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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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팡